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원주기업도시건설현장에서 지역노동자를 위한 일감 분배를 촉구하며 50m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작년 10월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촉구하며 건설현장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해당 간부는 이달 초 가족의 부고로 영장 집행이 중단돼 임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